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직업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장군우 작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장군우 작가는 지방대학교 출신이에요 입사를 했는데 인턴 나부랭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력서 필요 없이 자기소개서 없이 스카웃돼서 갑니다 어떻게? SNS를 통해서 SNS상에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반응이 오니까 내가 알려지게 된 거야 무려 여기서도 얘기하면 자세히 보면 2만 뷰 이상의 2만 7천여 명이 자기 하고 20만 뷰가 생기면서 유명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책도 내자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거를 본 사람이 스카웃해 가는 거죠 꼭 공부를 잘해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그래요 10권의 책을 읽고 10명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10개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포스팅을 했더니 그 포스팅 중에 발탁이 되는 독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제로 여러분이 뭔가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면 그 상품을 계속해서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 올렸던 것들이 선풍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장근호 작가는 인턴 나브량이에서 지금은 누구도 범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30 프로젝트를 수행했더니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선생님이 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책 읽기 계속 경조했잖아요 읽고 그거를 계속 온라인 상에서 올리자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고 블로그에다가도 올리고 하면서 나를 자꾸 브랜드화하자 나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보자 그래서 선생님도 페이스북도 하기도 하고 블로그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유튜브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에 이렇게 좋아요 댓글 하면 참 좋겠죠 네 진짜 힘들어요 계속 올리는 것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청년들한테 흑역사도 역사다 자기가 포스팅한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쌓아놨더니 그게 역사가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한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 감추고 싶죠 이렇게 근데 그것마저도 역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 크리에이터는 시간을 기록하는 예술가다 예술가라고 이렇게 봐요 시간을 기록을 하는 예술가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들이나 또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던 이런 거를 온라인 상에서 포트폴리오화하면 그 자체가 예술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 어떻게 창대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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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